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그냥 분위기에 이렇게 마구 휘둘리고 마는 것일까 그런 딱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문제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론이나 추측이나 주장이 아니고 일어난 문제이고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문제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도적으로 고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작해야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한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 그런데 이 cctv라는 것이 기계이지 않습니까. 기계는 누구든지 조작할 수도 있고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참관인의 눈을 벗어나서 4박 5일에서 3박 4일 동안 그토록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독 지배체제 하에서 투표함이 놓이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관리의 주역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 지배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관인의 눈을 벗어나서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투표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사전투표에서 가장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방법은 그토록 사람들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법이 정한 바대로 직접 날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의힘의 요구는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불법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공직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날인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뭔가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만들어서 투표관리관 직인도장을 인쇄해서 사전투표용지에 찍어내는 것이 그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단호하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모초에서 수만장, 수십만장, 심하게는 수백만장을 위조해서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범죄자의 자비를 구해야 할 뿐입니다. 제발 이번 선거에서만은 전번과 달리 사전선거에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액을 복을 해야 되는,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입니다.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서 2021년도 11월달에 판례를 선관위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례조차도 대법관들이 법을 어긴 겁니다. 국민 개개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QR코드 사용으로 활짝 열린 셈입니다. 가장 소중한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진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항의해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들과 합동작전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설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도 확보하지 못한 채 3구 대선이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문가로서 그동안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둔 판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동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4.15 총선에서 인천연수월 그런 선거 무효소송부터 재판에 참여했던 석동행 변호사까지 윤석열 후보 측에 가담하고 나서 이곳 저곳에서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하기에 출시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출시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라는 것이 어차피 거짓과 사기와 위선과 탈법과 조작과 언모 등이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동료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렇게 나무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들 자기 앞에 이익과 출시에 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선거가 늘 조작돼서 국민들이 노예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갖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회가 얼마나 미쳤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3월 4일자 조선일보는 사슬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 열리는 대선 적극적으로 사전투표해야 된다. 이런 정말 납득하기 힘든 사슬을 실었습니다. 사슬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 사전투표 관리가 허술하고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투 개표 과정은 야당 참관인과 공명선거 감시단이 지켜보고 투표함 이동 때도 이들이 동행한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24시간 폐쇄로 cctv와 보안 경비 시스템이 가동된다. 그래서 야당 후보들도 걱정 말고 사전투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조선일보가 사전투표 당일날 사슬을 쓸 정도면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일들의 실상과 문제점을 좀 알고 이런 걸을 써야 되겠죠. 하기에 조선일보가 4.15 총선의 실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 같은 사슬에 대해서 독자 의견 난에 몇 분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지금 양식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소견일 것입니다. 김양중 신민입니다. 사기탄핵의 원제의 조선일보는 사전투표가 공공당이란 고고양이 때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란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런 혹세 무민을 자행하는가. 찬성이 11명이고 반대가 0명입니다. 틀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양중 신민 주장에. 김운초 님입니다. 투표지 바꾸치기 감시할 능력이 없으면 사전투표를 권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총선골이 또 납니다. 부정개표라도 일단 당선 확정 선고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찬성 21명에 반대 1명입니다. 김운초 시민들 주장에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초들이 이렇게 애가 타는 상태인데 언론이나 이런 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이 나라가 그냥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도 한참 망해야 될 나라인 것 같아요. 다음은 최석도 신민입니다. 사전투표를 권장하는 조선일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야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실상 조금만 주의해서 사실 팩타를 살펴보면 데이터와 확률에 근거한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야는 눈물로 절규하는데 대선 후보와 조선일보 같은 언론은 끝까지 선관위를 믿겠다고 합니다. 감시자 cctv 갖다 놔도 전산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사전선거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qr코드 선관위 도장도 옛날처럼 하겠다고 합니다. 감시 예측한데 당일투표의 15% 이상 야당이 이기고 있지 않으면 성산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당일투표의 15% 이상 야당이 이겨도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사전투표가 문제가 많은 것이죠. 사전투표 동료에 대거 나선 야당과 언론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언제쯤 선거 공정성의 실상 부정성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치유할 수 없을 지경이 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익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회이자 민족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사실을 외면하고 일어난 사건을 외면하고 비이성적인 주장에 매달리는 이 사회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조선일보의 소위 사전투표 동료문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회로 총선 이후에 그토록 입을 다물던 한국의 간판급 신문이 어쩌면 이렇게 비겁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까?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한심한 마음도 들고 사회가 선거 무결승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상태에서도 아마 이 사람들이 정론을 펼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선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면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가 한 몫을 차지할 겁니다. 사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도 나쁘지만 그게 박수치고 따라지는 야당이나 언론도 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말 한심한 사설이고 한심한 주장입니다. 고생끼리 훤합니다. 고생끼리.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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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끼리.